리얼 위기 토크쇼 리얼 위기 토크쇼 리얼 위기 토크쇼 국내 최초 리얼 위기 토크쇼 놀러 놀러와도 위기지만 남자들도 위기다 남자들의 세대별 성장 토크 트루밍쇼 다 위기네요 지난주 보니까 위기도 많이요 다들 거짓말 멀쩡하셨지 여심을 이렇게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그 저 뭐 여심이라는 것이 저희가 알고 싶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남이라고 여심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션입니다. 오션입니다. 네.